2024년 8월 27일 일용할 양식 말씀 달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요절 19절 제목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다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갈라디아 형제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 지키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그들같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바울은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고자 할 정도로 바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들이 참된 말을 하는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이간시켜 율법에 열심을 내게 하는 자들을 따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그들이 열심을 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임을 말하며 바울은 자녀들인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그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적용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한마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그리고 생각되었습니다 비슷한 분이